잔소리 안아놉시다. 지금 아니면은 여러분들 안하실 것 같아서. 되게 오글거리는 얘기지만은 들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하는 여기서의 최선은 아주 그런 오그라드는 그런 말 아니야. 마치 수능 끝나고 교문을 나오는 친구가 인터뷰를 딱 받았을 때 후회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딴 개소리 말고 내가 말하는 최선은 지금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할 건데 너 뭐가 최선이라고 나는 보냐면 이건 내 생각이에요. 지난 1월부터 지금 4월 중순까지 왔잖아. 얘들아 이제 6개월 남짓 남았어. 현실적으로 확 와야 돼 지금 이제.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어떤 과목을 공부했었던지 간에 분명히 나는 아직도 네가 이 과정 속에서 애매하거나 모르는 게 나는 아직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럼 난 최선을 다한다는 건 딴 거 아니고 무슨 뭐 수업을 많이 듣고 뭐 시간 투자 많이 하고 그건 그냥 기본이고 그거는. 야 네가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예를 들어 6평이야. 시험 보기 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뭔데? 이거 다 느낌표로 만들어 놓고서 시험장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가장 기본 아니니? 아니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아 수능도 마찬가지 아니야 얘들아? 수능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건 무슨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너의 인생 경험. 야 그딴 건 필요 없고. 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그동안에 배웠었던 모든 내용들 중에서 세모와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이거 다 되게 만들어 놓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 나는 이것 빼고는 최선이 없다고 보거든. 뭐 특별한 수업? 뭐 아주 잠을 아예 한 시간도 안 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지금 잔소리를 거는 건 뭐냐면 야 그러면 이거 어딨어?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야. 아니 6평 보기 일주일 전이라 치자? 뭘 대비해야 되겠대? 그럼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애매한 거나 모르는 것이 있었으면 그거 끄지만 해서 다 느낌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나한테 보여줘. 그때 너 꺼내서 보여줄 수 있니 지금? 영어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저랑 1, 2월 달에 올인원 수업했고 단어 오늘 끝났고 그 다음에 유형독해 이제 다음 질문 끝나고 근데 이거 다 아세요? 단어, 해석 또는 지문을 끌어가는 어떤 기준 잡는 거 다 아십니까? 만약에 자신감 있게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거 있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 수업 했었던 첫 시간에 기억이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이 수업에서 이 수업의 OT를 내가 얘기하면서 너네한테 두 가지의 주의사항을 얘기했어. 첫 번째는 한 개의 유형 그날 당일날 어느 정도 잡히면 다음 일주일 동안 그 유형만 조지시라고 했었어요. 과연 하고 계실까 지금? 어느 순간 끊겼지 않았을까? 과제장은 하니? 뭐라도 하니 일주일 동안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그것만 지금까지 따라왔어서도 너네 꽤 많은 스테미너가 생길 거거든 공부에 두 번째 내가 뭐 당부 드렸었냐면 심지어 필기까지 해드렸어요. OT 때 유독 이 수업은 그냥 어 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푸는 과정 속에서 애매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표시하고 내 말하는 거 기다리시라고 그랬어. 수업은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 너 이 수업에 이딴 행동을 안 하실 거면 이 수업 빼라 그랬어요. 아무 도움 안 될 거라고. 풀이 듣는 게 뭐가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너네 교재에 내가 예상하기로는 챕터 1의 앞에 한두 몇 문제는 아마 이런 표시가 곳곳마다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때 계속 얘기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문풀만 하고 있지 않나. 아니 아무 페이지나 폈을 때 맞췄던 틀렸던 정답이의 흔적이 남는 게 아니고 내가 뭐가 안 됐지? 뭐가 모르는 거지? 그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거 머리끄덩이 잡고서 6월 평가원이든 수능장이든 가야 되지 않나. 보여달라고. 라고 했을 때 대답 나올 수 있겠냐고요. 내가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가 이거야. 9월 평가원이 나왔고 시험 봤다. 아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럼 뭐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험 뭐가 안 된 건지 끌어당겨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널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주인님 저 아직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데리고 가요. 이러고 있는데 너는 시험 잠깐만 일단 갔다 올게. 그래서 시험만 보러 가시잖아. 근데 만약에 이때도 이렇게 되면 너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최악이 이거야. 이때 또 파이널을 듣겠지. 나 미안하지만 나도 파이널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진짜 정상적인 스케줄을 잘 따라와서 잘 책임지고 느낌표를 만들었던 친구들은 난 파이널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파이널은 그거 아니냐고. 느낌표 만들기잖아. 근데 여기서 파이널 수업을 듣는 순간 너 또다시 또 다른 세모와 무릎표가 생길 거야. 새로운 질문에서. 이 상태로 수능 가겠다? 이게 무슨 최선이야. 그래서 내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3분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나랑 현장 끝나면 저조차도 이제 2주 동안 내신 휴강을 한단 말이에요. 앤수분들아 너네 나머지 그 2주 동안에 수업 듣지 마시고 빨리 이거 챙겨요. 새로운 정보 그만 집어. 4월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야 지금 이거. 그럼 디테일 챙기라고 그랬잖아. 아까 우리 앞에서도. 근데 그게 뭐냐고. 저라면 어쨌든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따로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한 번은 꼭 보고 들어가야 될 세모와 무릎표에 있는 출처라도 누적했을 거야. 뭐 올인원 교재 38페이지 두 번째 줄 보기. 이렇게라도 써놨을 거거든. 너네는 과연 뭐가 있을까. 이게 내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 타이밍을 한 번 잡아서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수업 들으면서 또 정보를 누적하고 또 세모와 무릎표를 아는 건 좋은데 아 지금 계속 정보만 누적한 다음에 수업만 듣겠다. 이건 최악이죠. 그래서 N수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내신 기간 무조건 그걸로 쓰셔야 되겠고요. 저라면 무조건 그거 할 거고요. 고3 분들은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게 그 2주 동안 또 내신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고3분들한테는 제가 좀 과감하게 얘기할게. 내가 너네라면 내가 고3이라면 한 1주 내지 2주 정도는 나는 학원 안 다닐 거야. 난 안 다닐 것 같아. 차라리 기다리고 있는 저놈들을 내가 가가지고 머리끄덩이 자꾸 끌고 갈 시간들을 난 무조건 만들 것 같아. 그게 너네 해봐라 하길 잘했다 싶을걸. 저놈들 세모들 또는 무릎표를 봤는데 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안 되고 또 이걸 계속 가고만 했었네. 네가 그 생각이 들 거라고. 근데 왜 앞으로 가기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얘들아. 오늘도 저한테서 아까 지금 마지막 7번 문제도 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지금 내 스스로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확 다가오셨고. 그리고 지난 세월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책임을 안 지고 앞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자극 받으시고 내일부터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지금은 되게 초롱초롱하게 나를 또 보시죠. 막 근데 왜 안 끝내 이 새끼야. 밖에서 엄마가 기다리는데 이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잘 듣고 계시는데 이 불이 막 타오르는 문제는 이게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문제죠 맨날. 그러니까 맨날 연기 먼지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한 2주 정도만이라도 짧으면 1주만이라도 책임지는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거예요.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원래 학원이라는 집단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집단이 맞아요. 근데 그걸 잘 이용하셔야지. 근데 자꾸만 그 불안감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뭔 소리야. 책임이나죠. 저 새끼들 저거. 끌고 오라고 머리끄댕이. 제발. 그걸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4월 중순 아니면 못 할 것 같아서 지나고 6월, 7월, 8월 이때 되면 또 힘들 것 같아서 잘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세요.